아브람이 이집트에 갔다 오다. 아브람 가족이 내계배 있을 때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보,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떼, 소떼들이 먹을 게 없다고요. 당신 말이 맞소. 이집트로 갑시다. 짐을 챙기시오.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에 다 와서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해치고 당신만 살려둘 것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당신 덕으로 죽음을 면하고 대접도 받을 것이요. 아니, 여보, 아니, 오라버니. 하...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요. 조금만 참아요. 아브람은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눈부시게 빛나는 여인은 누구야? 그러게 정말 아름답군. 임금님께 가서 알리세. 폐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은 처음 봅니다. 그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결혼은 하였다는가? 오빠와 조카만 있다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럼 왕궁으로 데리고 오너라. 임금님께서 아리따운 동생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요. 예쁜 동생이 있어서 좋겠수. 아브람은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나 양떼, 소떼, 암나귀, 수나귀, 거기다 낙타까지?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 주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일꾼들까지? 역시 이집트 왕은 다르구만. 하지만 이집트 왕은 아브람의 아내를 불러들인 벌로 온 가족과 함께 무서운 재앙을 받았습니다. 아브람, 이게 무슨 짓이냐? 동생, 아니 사례를 왜 너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의 신에게 이런 벌을 받게 한단 말이냐? 당장 너의 아내를 데리고 떠나거라. 여봐라, 저들의 모든 재산도 함께 보내버려라.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다시 내게 보러 갑시다. 큰아버지, 정말 큰 부자가 되셨군요. 로또 함께 올라갔습니다.